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사실상 민주당의 가짜뉴스와 배신자들에 의한 게 거의 다 드러나고 있습니다. 바로 어제는 최순실 비자금 300조가 있다고 말한 안민석이 허위사실 유포로 재판으로 넘겨졌죠. 이번엔 탄핵주범 이준석이 드디어 박근혜 대통령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는 여론이 화제입니다. 이준석은 사실상 정치를 시작하는 처음부터 잘못됐었는데요. 박근혜 대통령의 비서실장이던 유승민과 이준석의 아버지는 친구 사이였다고 합니다. 즉 지금도 배신자로 묶여서 욕먹고 있는 둘은 애초에 문제가 있었던 그룹이었던 겁니다. 이준석은 어렸을 때부터 유승민과 이승민 딸과 알고 지냈다고 합니다. 결국 대학교 1학년 시절 유승민 의원실에서 인턴으로 근무하면서 유승민 덕에 정치에 입문할 기회를 얻게 됩니다. 지금까지도 둘이 국민의힘을 공격하며 손을 잡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시작부터 잘못됐던 이준석은 결국 젊은 나이에 온갖 더러운 일에도 엮여버리는데요. 바로 성상납입니다. 성상납을 해준 기업 대표는 이준석에게 무려 20회가 넘는 석흥 접대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대표의 말에 의하면 이준석은 그에 대한 대가로 박근혜 대통령을 만나게 해준다고 했는데요. 이 대가도 참 웃깁니다. 지가 뭔데 박근혜 대통령을 만나게 해줍니까? 이때가 2013년부터니까 아마 박근혜 대통령을 배신하기 전이니 성상납을 한 대가로 대표도 속은 것으로 보입니다. 요즘 같았으면 절대 믿을 리가 없죠. 2013년 회사 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을 존경하는 사람이었고 그래서 이준석과 밥을 먹으면서 부탁했다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한 번만 만나게 해주면 안되겠느냐? 모실 방법이 없겠느냐? 묻자 이준석이 힘을 써보겠다, 도와주겠다 대답했고 성적대로 보답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김성진 대표는 두 번 대 성상납에 대한 대가로 이번엔 박근혜 대통령의 시계를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물론 이준석은 이에 대해 강하게 부정했죠. 절대 자신은 그런 걸 준 적이 없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김성진이 이준석에게 대전의 한 룸살롱에서 성접대를 하는데 성기능 향상에 효과가 있는 약을 이준석에게 권했고 이준석과 김성진이 함께 나눠먹었다고 주장하면서 또 김성진의 말에 힘에 실리게 됩니다. 이렇듯 온갖 안 좋은 사건에는 엮여있는 이준석은 배신자다운 면모까지 보여주는데요. 2021년엔 박근혜 대통령을 우선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 탄핵 사태를 토래한 것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과 당원에게 사과하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은 정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고는 고작 1년 만에 다시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이 높아지고 박근혜 대통령 사면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명예회복 등이 얘기가 나오면서 다시 힘이 모이자 2022년엔 축하난을 보내면서 건강하셔서 다행이고 앞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명예가 회복되길 바란다며 이야기했습니다. 도대체 뭐하는 사람입니까? 탄핵이 정당하다며 사과하라고 하더니 고작 1년 만에 말을 바꾸고 또 박근혜 대통령한테 철썩 붙습니까? 최근 박근혜 대통령은 유영화를 통해 칭박은 없다며 이런 사람들 때문에 정치의 환멸을 느낀다고 말했습니다. 김무성, 유승민, 이준석 이런 사람들을 보면 박근혜 대통령이 정치의 환멸을 느끼는 것 이해할 수 있겠죠? 이런 사람을 계속 국민의힘에 두면 언젠가 윤석열 대통령의 힘이 약해질 때 분명 박근혜 대통령 탄핵시켰듯이 배신할 수밖에 없습니다. 먼 미래를 보고 빠르게 배신자를 처단하고 나아가야 합니다. 심지어 지금 이준석은 신당 창당을 고려하며 김종인을 만나고 있습니다. 김종인은 도대체 어떤 인물입니까? 김종인은 최근 젊은 사람들 인기 있는 프로그램에 나와서 박근혜 대통령은 불량 학생이다, 대통령 임기도 제대로 채우지 못한 실패한 대통령이다 대답했고 박근혜 대통령 점수를 매겨달라고 하니까 실패한 대통령한테 무슨 점수를 매기냐, 점수를 매길 필요도 없다고 헛소리를 했습니다. 김종인은 과거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에도 가장 적극적으로 움직인 탄핵 주범 중 하나입니다. 당시 김종인은 대통령이 하야하지 않으면 법대로 진행될 거다, 더 불행하게 만들 거고 탄핵으로 가는 게 가장 올바르고 서로를 위해 좋다라면서 국회 한복판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 피켓을 들고 사진을 찍히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박근혜 대통령을 배신했던 김종인은 이젠 윤석열 대통령을 공격하고 있죠. 사실상 유승민, 이준석과 전혀 다를 게 없는 사람입니다. 김종인은 원희룡 장관의 고속도로 선언은 문제가 있다며 비판했고 윤석열의 국정 운영은 살면서 처음 본다, 말도 안 되는 운영이다, 라면서 정상적으로 운영될지 의심스럽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윤석열은 정치를 처음 하는 사람이라 혼자 착각을 하고 있다며 맹비난을 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이준석 비판, 김종인 비판이 쏟아져 나와 칼럼까지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데일리안의 정기수 선생님의 칼럼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무 일찍 높은 자리에 오르면 그 후의 인생이 오히려 순탄치 않다. 안하무인이고 자기 생각이 세상에서 가장 옳은 생각이라는 아짐이 생기는데 이게 바로 이준석이다. 이준석은 세대 교체에 의한 새 정치를 고대한 국민들을 실망시켰다. 그가 보여준 건 인기에 취하고 그 인기를 더 높이고자 하는 유치원 언쟁과 땡깡부리기가 전부였다. 그저 욕심부리는 것 뿐이었고 대여투쟁이라는 건 그의 사전에 없었고 정권 교체라는 시대적 과제, 대의는 그의 안중에 없었다. 자기 정치를 위한 말과 글이 장난이 취미이자 업무였다. 날이면 날마다 SNS 지리고 방송에서 특히 친정부 쪽에 부르면서 열심히 마다하고 달려간다. 분란을 부치기는 방송은 뉴스가 될 만한 만큼 툭툭 잘도 하는 그를 매우 좋아하게 된다. 방송은 말을 막 하는 이준석을 매우 좋아하고 출연자 섭외에 늘 어려움을 겪는 매체들은 이준석처럼 부르면 그냥 막 달려오는 유명인들이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고 그래서 단골손님으로 방송에 나오게 된다. 정부를 욕하는 이준석은 맵고 자극적이고 사람들이 좋아한다. 이준석은 2030 젊은이들의 우상이고 진보적인 보수 정치인이라는 검증되지도 않은 상표가 붙어 백개문 언론은 물론 진보 콤플렉스를 가진 우파 매체 기자들로부터 꽤 우호적인 대접을 받아왔다. 그는 이 잘못된 편애를 국민층의 인기로 오판하고 경거망동했다. 그는 윤석열이 처음부터 싫었고 그를 경쟁 상대로 인식했다. 자기 인기와 영향력을 빼앗아갈 윤석열의 여론조사 지지도가 하루빨리 사라지길 바라면서 경선 토론회의 횟수를 대폭 늘렸다. 그리하여 윤석열보다는 덜 버거운 홍준표가 역선택으로 표를 통해서라도 그를 꺾어주면서 홍준표가 대통령이 되기를 사실은 바랬었다. 이준석에겐 국민의 민생은 전혀 중요한 일이 아니다. 오직 자신의 권력과 인기 유지만 눈에 보이는 우물한 개구리다. 이래서 사람들은 도대체 하버드 나오면 뭐하나 사람이 되어야지. 쓸데없는 능력만 있는 이준석을 비난하는 것이다. 그의 적은 집권 민주당이나 이 당의 대통령인 후보인 이재명이 아니다. 자기를 제대로 대우해주지 않는 윤해권,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그것을 부추기고 방조한다고 생각하는 윤석열 대통령이 그의 진짜 적이다. 국민의힘 내부에 완벽한 배신자가 있는 셈이다. 당대표도 내놓아야 한다는 당 안팎의 압력에도 직면하고 있는 이준석에게는 이제 쓰리 스트라이크를 당할 기회조차 없어졌다. 이준석은 이렇게 자기 무덤을 깊게 파서 그 속에 묻히면서 이준석은 이제 배신자로서의 처단만 기다리고 있는 상태이다. 사실상 이준석은 이제 박근혜 대통령의 심판, 윤석열 대통령의 심판 이런 것들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저 현재 피레미 같은 그 생각으로 어디까지 나아갈 수 있을지 모두가 주목하고 있습니다.